자 한번 오픈해보자 오늘 코인 거울 쫙 펼쳤어 쫙 펼쳤어? meters etu현이 우리 acre어는 거 다 있네 울어 줘! 울어 줘! 뭐지? 우리 뒤에서 왔어! 박수! 두 개 사줬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 보고 해야지! 배꼽 인사 고맙습니다! 배꼽 쌤이 고맙습니다! 배꼽 보여주는가요? 엄마! 엄마 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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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윤이 취업 요격을 딱 하셨어요! 불도저랑 또 뭐 있어요? 레미콘! 레미콘도 있고! 벌써 망가뜨린거야? 아빠가 고쳐줄거야 또 뭐 있어요? 오픈이 되는거에요? 나는 나는 레미콘 이거 등등을 만들 수 있어 이번에는 시내버스네 두 개 있어요 바퀴 두 개요? 네 또 뭐 주셨나 보자 브라운드 플레임 몬스터 이거는 썸블라 이거는 엄마가 부탁한 마데카솔이랑 쿠시딘 여기서 쿠시딘이 처방전이 필요해요 자 이거는 식탁매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는 셀레콘 요리스푼 아 요게 이렇게 가볍고 적당한 크기에 요게 없어요 얼마전에 저기 아마존에서 샀는데 아 그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얘가 날 요리하는건지 내가 얘를 가지고 요리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와 진짜 추우나요 좋다 그리고 이거는 잭시믹스 요즘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잠깐 공원가고 집에 가고 그럴 때 요즘 운동분만큼 좋은게 없네요 그거랑 여기는 비가 와서 으슬슬 추울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잭시믹스 티어스 이따 한번 입어볼게요 음 원사이즈라서 되게 박시할 것 같았는데 역시 되게 박시하지만 되게 스타일리시한 박시네요 좋네 여기 시애틀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구요 대부분 근데 처음에는 검정색을 그랬는데 나도 어느샌가 이 검정색이 제일 이뻐보이는 네 이게 트랙팬츠였나 트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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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예뻐요? 응 상품평대로 약간 광택이 살짝 있는데 뭐 이정도는 뭐 어떻게 잘 어울려? 응 괜찮아? 이뻐? 시애틀 스타일 응 이만큼 사야겠다 너무 이쁘다 이게 약간 면인데 면인데 탄력있는 룰루레몬같이 그런 느낌의 소재는 아니고 이거는 이따가 보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따가 또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블루레몬 사이즈 2 입고 있어서 샀는데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갈 것 같고 조금 지나면 늘어날 것 같고 하지만 마음에 들고 띠용 귀염둥이 버스 좋아요 버스 좋아요 버스 좋아요 계속 밀어줄래 계속 밀어줄래 계속 밀어줄래 트레깅스가 이거 S사이즈 49,000원 근데 29,000원 아니구나 세일에서 그리고 이거 티셔츠는 원사이즈 블랙 38,000원 와 디윤이 장난감 엄청 많아졌네 중장비 타령 치즈 빨빵 수우나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고마십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꼬박꼬박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아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감사합니다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